오늘 장 랭킹5로 마감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들이 1위부터 5위까지 자리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섹터일지 지금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주들 상승 종목이 포진해 있습니다. 최GPT 신드롬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5위의 로봇주가 자리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인 CES 2023 개막을 10일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눈에 띄게 될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의 CES 관련주입니다. 중국 당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리오프닝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출 기대감 실리는 면세점주 3위에 안착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 커지는 구간입니다. 정책 결정 기다리면서 유통주 주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2위 유통주입니다. 1위는 면세점보다 더 강한 섹터죠. 화장품주,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전반적인 온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대망의 1위에 차지했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섹터들 살펴봤고요. 오늘은 리오프닝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한 분위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바로 이쪽입니다. CES 관련주고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저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해보자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개막 한 1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3년 만에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하죠. 아마존, MS, 구글 이렇게 참여한다는데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나 XR 쪽에 주목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CES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발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 그로 인해서 그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확인하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오랜만에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현재 CES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또 불안한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기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때문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가 올바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CES의 효과만을 노리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으실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CES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이번에는 조금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사실 모바일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됐었어요. 삼성이 어떠한 핸드폰을 만들 것인가 애플이 어떠한 모바일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번 CES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제품보다는 앞으로의 기술력에 대해 더 포커스가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술력은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로봇, 두 번째는 메타버스 특히나 지금 이 두 가지의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저는 이번 CES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2, 3년 전부터 시장에 노출이 됐죠. 노출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에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고 약간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지금 아바타가 조금조금씩 반응을 이끌어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에 그 어떠한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 안에서 선별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일단 CES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드웨어 쪽에 우리가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기를 만들거나 기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위주 말씀이시죠. 일단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가상의 세계가 마치 우리가 직접 느끼는 현실처럼 느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중에 저는 이 디스플레이 쪽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현실감 있게 현실성이 좀 강해져야 사람들도 이제 정말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게 좀 다른데? 이것을 이제 피부로 좀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AR, VR, XR 기계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누가 더 이 디스플레이 출력을 좋게 만드느냐 저는 이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만약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가장 얇고 어떤 기업이 가장 가볍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기업이 가볍고 얇고 또 화질까지 좋게 만듭니까? 그러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쓰는 지금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도 과거에는 엄청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고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메타퍼스 하드웨어도 저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APS 홀딩스라는 기업이 만드는 디스플레이 쪽에 저는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 디스플레이의 두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12마이크론의 두께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지금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약 반에 달하는 두께로 디스플레이를 지금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지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졌기에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제는 메타퍼스 하면 아무리 CES에서 좋은 방향성을 내비친다 하더라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과의 방향성이 이제 크게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CES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패널의 강자 APS 홀딩스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셨는데 APS 홀딩스의 경우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유통주입니다. 지금 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 이커머스 쿠팡처럼 대형마트도 온라인 배송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원래는 주말에 쉬었어야 했는데 평일로 휴일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이뤄지는데 유통주가 이런 정책 이슈로 좀 상승 가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뉴스 기준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뉴스 플로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호대성 뉴스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선 CES 이야기 드릴 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래 공포, 립스테션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들이 여기서 만약 더 간다고 하면 얼마만큼 더 갈까에 대한 물음표는 당연히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보복 소비 혹은 소비에 대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소비주들이 그래도 제법 괜찮은 실적을 내긴 했지만 그 실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저는 물음표는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아니면 주가의 가격적으로 조정을 기다렸다가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개선 기대감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치열하게 지금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유통을 크게 보기보다는 유통 안에서 저는 업종들을 잘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유통주 안에서도 또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유통을 하게 되면 안에 의류도 있을 것 같고요 음식류 업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소비 제품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음식류 업종은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어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식류 업종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죠 필수 소비제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지수가 좋지 못할 때에도 이 경기 방어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트 한 켠에 경기 방어주는 한 종목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통 전체적으로는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가 치열하게 부딪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보면 음식류 업종은 그래도 한번 원픽으로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포트 방어주가 되겠네요 음식류는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럴수록 실적이 찍히고 필수적인 소비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그래서 기업 위주로 보면 오리온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리온이요? 오리온은 국내 매출뿐만이 아니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음식류 업종의 가장 큰 장점 올해 판가 인상을 했던 부분이 가격 인상이요? 그렇죠 내년에 원자재 가격이나 해도 판가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마진율 그대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음식류 업종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통주 관심이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류 업종에 오리온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어요 특히나 내년도에도 또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강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 오리온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은 저는 오리온 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종목분들을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초의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시초가 배당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배당락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락을 통해서 매도 물량들이 출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리온도 현재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공략 일하기보다는 내일 마냥 흔들리면서 출발하게 되면 그때 저는 포트에 담아보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말이 올라와서요 대형마트 규제가 사실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는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에서 우리가 많이 장을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마트의 주가는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여기서 강하게 오를 만한 호재 뉴스도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외면받을 만한 악재 뉴스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성 흐름이 조금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주 분들께서는 이번 전략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서 내 포트의 종목들을 어떻게 다치롭게 구성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대망의 1위입니다 바로 화장품주이고요 중국 당국에서 이제 격리를 폐지하고 PCR 검사도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리오프닝주가 상당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를 1월 말쯤에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화장품주 시세는 뭐 연말에 지속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좀 겪었었던 그 절차를 지금 중국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되면서 완화 기대감에 따라서 그동안 가장 소외받았던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화장품주들이 올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온 이 반등의 기세가 식을 줄 모르고 오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현재 부분은요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더 높은 가격대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조정이 나오면 과연 다시 화장품주들을 공략해봐도 괜찮을까 지금은 그런 어렵다면 조정시에 과연 공략해도 괜찮을까 저는 공략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선별적으로 이 화장품 안에 기초 제품이 있고 이제 색조 제품이 있는데 색조 제품의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 클리어 같은 기업들은 조정시에 매수를 해도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초가 아니라 색조 제품은 더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주변에 봤더니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기초는 다 하셨더라고요 원래부터? 네 원래부터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색조까지 입히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클리어 같은 기업들의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미용 의료기기 쪽도 조금 시세가 나오는데 관심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카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반응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에도 관심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요 제품을 한 대 판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혹은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 의료기기 제품 많이 팔았잖아요 의료기기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모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저는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쪽은 조정을 기다려보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저는 지금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굉장히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임플란트 쪽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임플란트도 지금 매수 가능하다? 네 임플란트도 지금 가능하지만 모든 종목들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일 아침 네 시초에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락일 내일 아침 시초가 살펴보시고 화장품 쪽은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색조 쪽으로는 매수가 유효하다 그리고 미용기기와 의료기기 임플란트 쪽도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전략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이 원픽일지 궁금한데요 원픽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원픽은요 이 CES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4위 CES요 사실 화장품이랑 이런 대형마트에서도 공략할 종목이 많지만 그래도 아마 너무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공략할 부분은 CES 관련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관련한 메타버스 관련 주인 제가 MP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뭐 일단 많은 종목분들이 이제는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앞서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APS 홀딩스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또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MP라는 기업이 굉장히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메타버스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는 이 OTT 플랫폼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모자르게 되면 크게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OTT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MP가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XR 기반의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또 자체 개발하고 있는 MP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8,000원이 손절가 제가 이제 4,500원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손절가 4,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8,000원까지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가 8,000원이겠죠 목표가가 8,000원이죠 그렇죠 목표가가 8,000원이고 손절가가 4,500원 구간입니다 현재가는요 5,400원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재성 이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